퀸스피 퀸스피 위도우있다 위도우 위도우 핀치고 주세요 시그마 목소리 왜케 큼? 아나 짤 위도우 개피 위도우는 못 잡는다 일단 아나 없어서 피가 좀 안돼 위도우? 메인? 아나님 조심 뭐지? 한 마리 뒤에서 그렇지 유도도 없다 소전 2 빠졌고 야 이거 앞에 프리 못 잡아? 위에 위도 위에 위도 전체는 나부터 피가 프리 던져! 프리 던졌는데 이거? 앞에 힐 벤 놓고 가봐 나 이거 위도 보러 갈게 어! 프리! 컷 소전! 소전 개피 바로 위도 보러 가지 위도게 팀 위도 위도 나나가자 위도 이거 시그마 티사소리 부추기다 앞에 브리 가능함 미치게 브리 시그마만 존나 큰데? 목소리가 일단 소전은 이거 브리 미쳤는데 이거? 어? 나 이거 못살겠다 시프트 있음? 소전 더 소전 더 이거 살면 안좋아 나노 좀 나이스 시그마 시그마 궁 올려도 돼? 상대 카운트 없음? 딜가 안나오 아 뭐야 시발 프리브리브리 프리브리브리 야 그냥 궁 바로 써버리지 입고 나오지 못하게 안에 거기 숨어있어봐 여기다 봐 시그마 위도 나올 때 대가리 주시 위도 훅 빠짐 문건 켤게요 아나님 위로 아 잠깐만 아냐 아냐 뒤뒤뒤 힐 아나님 뒤뒤 힐 아이 위로 붙여주지 아이 못참았어 위도의 엉덩이가 이거 바티 되시나 바티? 히트라 넣고 갈면 이길거 같은데 그래? 나 마핑 찍어봐 쏘전이나 뭐 이런 애들 나 한 명 잘났고 열어놨어 아 우리 앗 탓 잘났다 퀸춘 시그마 부터 볼게 프리브리브리 어.. 잠만 나 죽겠다 불이 부터 본 중 불이 방백 깨는 중 불이 쭉 되나? 허물 셋 허물 셋 허물 셋 허물 셋 야 이거 쏘전 앞에 개깝치는데? 이 새끼 딜값 도출되네 아 씨발 야 이거 쏘전 못 보니? 나무 다 줬다 그리고 철 반격이 더 버텨 반격이 완됐다 죽었네 시간 필엔데 살리누? 나이스 한정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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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헬벤 나노 시그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노 여탄은 나노 시.. 나노 겐지 야는? 헬벤 시그마 아 이거.. 나 이거 리도 때문에 못 지나가 아 이거.. 이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없어 하.. 아 내가 좀 더 천천히 해볼게 내가 급하다 어 나노 겐지 나쁘지 않네 아 근데 나노랑 공이랑 중격 공격 받았다 나노랑 아 아나 짤 쏘전 짤 아래 사이드에서 다 터뜨려 놨는데 아니 야 씨발 혼자 두명 잡아놨는데? 얘들아 불이 해보실 불이 압다님 어 여탄님 불이.. 불이 하자 그냥 여기 시그마 쪽 힘 실어져 힐벤 팀 게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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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.. 오른쪽 하나 아이고 방으로 와요 방으로 정면 가지 말고 힐러님도 야 야 넘어와봐 넘어와봐 힐러님도 야 리그로 패야될 것 같아 여기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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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일러 야 이거 불이 던진 거 쳐봐 나이스 나이스 아나 채웠어 나이스 야 이거 위도 소리 잡았어 아 잡았어 사물 하나 붙어줘야 되는데 내가.. 내가 붙을게 내가 붙을게 아 그냥 아나랑 브리랑 이거 다같이 붙어봐 나 이번 턴에 이거 나노 채워서 나노 겐지로 10개 사이드 얘네 카운터공 없잖아 우리 아나 힐각 생각해야 돼 시그마님 브리밖에 없다 거기 이네트 다 걷죠 이거 하다가 내려가죠 위도 저 끝에 위도 저 끝에 왼쪽뿌리 나노 있음? 나노 있음? 나 겐지 줘봐 기다려봐 이거 거치고 저저저 위도 있어 보이나? 위도 정면진 정면진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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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심 위도 필러님도 이거 위도 못 나오게 막는 중 허물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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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앞에 가서 압박하죠 2층에 위도랑 브리 위도 내가 본중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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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내.. 개패 존나 패 개패 다 됐어요 이거요? 그냥 5만원짜리 거 사면 체끄막 트레이더 트레이더 컴을 잡으면서 여기 이끄막 하죠 훈이 세게 쳐봐 위도 사이드로 위도 벌린다 여기 컷 이거 뭐 찍나 이거? 얘네 이거? 브리 거려줄 안 하는데 네?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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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안아 안아 위도 나온다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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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심 위도 유심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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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니까 붙어서 하죠 우리 에스 더 사망 브리.. 저 시금을 빠져야 돼 여기 뒤에서 하자 한판 뒤에서 이거 오른쪽 저거 쏟은 빠져요 확인 이거 앞에 또 박는데 얘네 어 야 이거 이거는 야 시그마 그 혼자야 흩어봐요 이거 안아 빠져봐 튕겨내기 살려.. 나 살려줘야 돼 뭐야 리그루 리그루 계속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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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밀 쓰면서 빠져야 돼 방밀 쓰면서 빠져야 돼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앞에 딜각 다 먹혔다 야 뒤 매크리 아닌가? 매크리 매크리 여기 방밀 쓰면서 어 야 이거 시그마 이거 원탱이라서 우리 진영 잘 잡아야 돼 너무 앞에 가면 더 못 잡아줘 야 여기까지 뺄 필요 없어 여기 이것 점이야 너무 빨리 밀린 것 같아 너무 빨리 밀린 것 같아 나노 있음 나노 겐지 우리 브리샴 우리 브리샴 나노 겐지 있음? 고고고 시그마 워터 올게 시그마 워터 올게 아 못 잡아줘 저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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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러면 땡글랜드 나 또 시그마 워터 올게 나 또 시그마 워터 올게 방백 부쉽고 얘네 힐벤 빠진 힐벤 야 소전 어디 갔냐 얘네 아 저기 있구나 사이드에서 가는 중 우전 날아야 돼 크리즈 얘 수무층도 빠짐 아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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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황봄 브리 박물 빠짐 나노 시그마 해도 될거 같은데? 나노 시그마 해도 될거 같은데? 빨빨빨빨 안하네 아 이긴 한데 야 시그마 터졌네 나는 소전품도 있다 까비 내가 상대의 나노 시그마 빠져 야 너무 빨리 밀렸는데 야 너무 빨리 밀렸는데 매크리 왼쪽 야 이거 뚫자 나 틴경이 켜줄게 하나 둘 셋 공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글 라인 다해도 돼 캐서드의 개피 시그마 매크리 내가 켜줄게 소전 받아 소전 컷 소전 피해 나이스 브리 브리 이거 붙어야 돼요 브리님 앞에서 쳐봐요 앞에서 내 크리 컷 아나 아 지랄 진짜 아나부터 아나부터 그렇지 오 개효과하네 근데 앞에 잡고 하죠 킬 넣는 거 못 잡나 이거? 야 브리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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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지 말아봐요 안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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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친구가 존나패 브리 또 던졌다 아냐아냐아냐 나노겐지 준비 이거 이쪽에 자리 잡아볼래? 이쪽 이쪽? 나 나노겐지 받고 오른쪽 사이드 질릴게 하나 둘 셋 나노 고고고 빠질게 허웅 안돼 허웅 안돼 다 썼어 다 썼어 야 힐 벤 튕기 할만해 할만해 하나 없다 문이 빼봐요 문이 빼봐요 피죽은 안돼 소전 혼자 어 터졌다 쏘리 어 터졌다 쏘리 어 야 나이스 잘 뱉는데? 힐 아 이거 우리 아나가 자리를 제대로 못잡아가지고 저 저 살릴 수 있어 소전은? 뭐야 얘 던졌다 컷 컷 오버 차진 어 오케이 지금 소전 없어가지고 앞에서 한번 싸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와봐요 오른쪽 아래로 아래로 방 백크리 방 아 너무 일자 구간이다 여기 천천히 할 수 있어요? 거기 좀 내줘도 돼 죽으면 안 돼 시그말빈 시그말빈 빠져서 엘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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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여기 놔 빠질게 야 정말 어 나 피가 없다 나 피가 없다 겐지 피가 없다 나 일단 살았어 겐지 일 가능이 왼쪽 이층 프레임 살아야 돼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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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거점 하다 프레임 살면 야 다 절었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프리 진짜 아슬아슬하게 겐지 겐지 살았다 확인 누르면 되나? 으응 마스터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